파프리카와 생강은 각각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비타민 C 공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자유라디카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소화 개선 파프리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파프리카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 개선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 소화 개선 생강은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불량이나 메스꺼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생강에는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염작용 생강에는 항염작용이 있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통효과 생강은 진통작용이 있어 가벼운 통증이나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들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나 사용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한 질병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예방에 도움 파프리카의 효능 파프리카의 효능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파프리카를 샐러드나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파프리카는 매우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건강효과를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 공급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과 조직 재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소화개선 파프리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기능을 개선하여 위장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파프리카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A, 비타민E,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 건강 개선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막막 건강을 지키고 노안이나 난시와 같은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 향실료입니다.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 이유는 생강은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이 있어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나 생강을 활용한 요리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개선생강은 소화를 돕고 위장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불량이나 매스꺼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생강에는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항염작용 생강에는 항염작용이 있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통효과 생강은 진통작용이 있어 가벼운 통증이나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을 활용한 외부적인 응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을 더 잘 순환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강은 감기 증상 완화, 면역 조절, 식욕 촉진, 구토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해요 LD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